어제 오후 4시 50분쯤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앞 해상에서 괭음을 일으키며 차량이 해상에 추락해 해경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 선박과 함께 차량을 해안가로 이동시켜 운전석 문을 개방해 50대 남성 운전자를 구조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후 1시 55분쯤 서산시 대산음 영탄리 바닷가에서 몸 길이 50cm의 새끼 상괭이가 물이 빠지면서 웅덩이에 고립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태안해경은 몸이 말라 숨쉬기 힘들어하던 상괭이에게 물을 뿌리는 등 피부 마른 방지 조치를 하며 인근 벌말항으로 이동해 무사히 방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